오늘 제가 그냥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며칠 전에 티벳 밀교 다시 보고 하면서 요 얘기 티벳 밀교에 대해서 뭔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저희 기본적 공부의 방향을 더 설명 잘 해주는 아이디어도 생각났어요 오늘 티벳 밀교에서는 보리심이라고 강조하거든요 요거 하나만 정리해 두세요 보리심 보리심이 쉽게 말하면 우리 학당에서 말한 양심 아닙니까 같은 거에요 보리심과 양심은 육바람일의 마음이에요 육바람일의 마음 육바람일의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리 이타의 마음이죠 육바람일이 뭔데요 나 성불시키고 중생 구해주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심에는 보리심 하면 이게 방금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그거를 딱 떠올리시면 보리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딱 마스터 하실 수 있어요 보리심이 뭔지 보리심 하면은 제가 그때 권해드렸던 책 티벳 밀교에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책 까말라실라의 수습차제란 책 보셔도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근데 그 책 말고도 티벳 불교의 기본 베이스 이론이기 때문에 보리심을 제일 강조해요 근데 달라이라마 전자도 그런다고요 보리심이 잘 안 나온다 나도 잘 안 나온다 보리심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티벳 밀교 티벳 불교 공부하는 분한테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불의 보리심이 성불의 키에요 육바람일의 마음 나와 남을 모두 구제하려는 이 마음이 대승심이거든요 대승심 없이 무슨 불보살이 어떻게 나와요 보리심이 제일 중요한데 보리심 그러면 딱 이걸 기억하시면 되요 제가 우리 이 참나의 현존 우리 늘 하던 얘기로 연결해서 할게요 참나의 현존 다음에 보죠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참나의 직관 여기 티벳 불교에서는 현존을 주분이라 그래요 머무르는 분 직관을 명분이라 그래요 광명한 참나 안에 있는 광명한 요소 고요함의 요소 머무름의 요소 현존이 현존이니까 머무름의 요소 깨뚫어보는 거니까 밝음의 요소 명분이라는 거 참 보리심 참나가 광명한 그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분석을 안 하면은 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리의 분석 제식으로 말하면 또 뭐죠 진리의 실천 이러면 우리 학단 공부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보리심을 얘기하려면 제가 여기 진리의 분석으로 안 할게요 이 실천의 분석도 여기다 포함시킬게요 실천의 육바람일 전체의 실천으로 잡아볼게요 실천에 그걸 다 집어넣어서 그럼 진리의 뭐냐면 진리의 소원을 넣어 볼게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보리심의 참나라는 건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의 현존 보리심의 직관 보리심의 고요함 본체와 접속하고 보리심의 현존과 접속하고 보리심에서 진리를 꿰뚫어보는 그 직관과 하나가 돼서 그 광명한 보리심의 광명함을 가지고 공적영지죠 뭘 해야 되냐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미 이게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텅 비고 고요하되 주분 텅 비고 고요하되 명분 광명하게 알아차리잖아요 꿰뚫어보고 있잖아요 이게 보리심 중에 절대적 보리심 승의 뛰어난 의미라고 승의의 보리심 절대적 보리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거는 현상계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세속 보리심 상대적 보리심이죠 세속 보리심과 승의 뛰어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보리심이에요 형이상학적인 보리심 형이상학적인 보리심 형이상학은 생각 이전이기 때문에 참나의 현존과 참나의 직관으로 공적영지 텅 비어서 고요하되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여기는요 그런데 보세요 형이아의 보리심 닦는 법은 형이상의 보리심은 어떻게 닦습니까 그러면 그럼 여기 뭐예요 주분을 닦으려면 선정 지 직관은요 관 정의 쌍수죠 지관 고요함 사마타와 관 이빠사나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통해서 절대적 보리심에 접속하고요 그럼 현상계적 보리심을 닦으려면 원 원보리심이에요 이게 서원을 세우는 거 성불해가지고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 육바람으로 완벽히 구현해리라 이게 발보리심이요 발심 발보리심 발보리심과 원과 행 지관 원 행 이것만 기억하시면 절대적 형이상학적 보리심은 지관으로 들어가고 아니 몰라 괜찮아 자명으로 우린 참나에 접속하잖아요 절대적 보리심 자체에 접속하려면 지관으로 몰라 괜찮아와 몰라 괜찮아와 자명으로 그 다음에 세속보리심을 현상계에서 보리심을 육바람이를 펼쳐내려면 늘 발심을 해야 되고 발심과 실천 이 발심이라는 건 의지죠 의지와 실천 아시겠어요 의지와 실천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지관 원 행 너무 칠판이 이걸 담기에는 너무 좁네요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핵심을 이렇게 잡아야죠 현존과 직관 직관 그리고 원과 실천 서원 여기는 한글로 가볼게요 밖에다 한문을 써볼게요 현존에 접속하려면 삼아타 마음을 고요히 해야죠 지 직관에 접속하려면 관 관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마타와 입하사나 관공부는 뭐죠 아공 법공 구공을 인가하는 거죠 서원은 원 보리심 실천은 행 보리심 육바람을 행하면 돼요 원을 세워서 행하면 돼요 지관 원 행 지관 원까지는 되는데 행이 안 되시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다 해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그래서 이 위는 형의사학적인 거니까 승의의 보리심 이게 티비풀은 딱 이래요 보리심 하면 1. 승의의 보리심 2. 세속 보리심 그리고 3. 세속 보리심은 원 보리심과 행 보리심으로 나뉜다 그리고 하나 더 놓자면 승의의 보리심은 정의 쌍수로 얻는다 지관 쌍수로 얻는다 이 공부의 흐름이 이해되셔야 돼요 현전 직관 서원 실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현전이 보리심의 현전과 보리심의 현전과 딱 접속해서 보리심의 현전에 안주하려면 몇 레벨일까요 보리심의 현전에 안주하는 경지는 몇 레벨일까요 여기가 1주보살 1급이면 우리 안에 절대적 보리심이 승의의 보리심 절대적 보리심이 현존합니다 현존하긴 하는데 직관은 딸리죠 육바람일을 정확히 직관할 정도 아공 복공 구공을 다 갈무리해서 육바람일을 이렇게 직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서 이 참나의 현전이 또렷하게 육바람일을 알아채고 육바람일의 근본 종자를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안주요 안주 안주라는 건 이제 안 떠난다는 거요 구급이 안주는 아니죠 구급은 체험이지 현전을 체험하면 구급이죠 현전에 들어앉으면요 안주라는 건 안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거기가 너무 편안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참나에 들어앉으면 1주보살이에요 참나에 들어앉었는데 아공 복공 구공의 그 진리를 확실히 꿰뚫어 구공까지 육바람일의 근본 종자를 꿰뚫어 보면서 안주하면 몇 레벨일까요 구공 아니에요 구공 공 안에 육바람일이 들어있는 거를 다시는 안 잊어버리게 확실히 알았다가 안주잖아요 일지보살인데 일지보살 근데 이게 재미있어요 여기 들어앉았는데 보세요 여기 들어앉았다는 기본값이 바뀐 거죠 기본값이 기본값이 바뀌었어요 1급은 이미 나왔잖아요 찍으실 때 이렇게 찍으시면 안되죠 1급 이미 나왔잖아요 여기 일지겠죠 느낌상 그러면 텅 빈중에 공적영지이네요 텅 빈중에 영지 텅 비어있는 중에 알아차리는 주체는 딱 있는데 선명하게 구공을 알아차리는 경지까지는 언제 얻어져요 일지요 다시는 안 잊어버려요 일지는 기본값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일지라고 해서 이렇게 내 안에 구공이 육바람일이 나의 본성 탐진치가 내 본성 되듯이 육바람일이 내 본성이 되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계적 차원에서 이렇게 육바람일의 근본종자를 꿰뚫어 봤다면 현상계적 차원에서 보세요 내 안에 공적한 중에 영지가 육바람일의 근본종자를 꿰뚫어 보고 있다면 밖으로 계속 이게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발출되지 않겠어요 아까 징괘 징괘 계속 발출되지 않겠어요 밖으로 분수에서 아까 물 샘솟는 거 어떠세요 참나에서 육바람일이 계속 터져나오 이게 발보리심이에요 발보리심 다른 말로 원 보리심 원 보리심이 원 보리심이 탐진치 나오듯이 육바람일이 나온 정도 된다면 기본값이 되가지고 내 본성이 되어버린다면 이때는 무슨 레벨일까요 역시 일지입니다 일지는 아니겠지 하실 수 있어요 일지 한번 나왔는데 또 나와요 그러면 실천으로 밖으로 그러면 저게 터져 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밖으로 터져 나온 게 온전히 바깥세계에서 구현되버린다면 그러면 여기는 7지 8지입니다 어떠세요 제 원불교 강의 들어도 이런 그림 제가 엄청 그려드리는데요 근데 그 그림하고 살짝 다른 게 여기에다가 원래 분석과 실천인데 분석 실천을 싹 육바람일 실천으로 분석도 실천이니까 몰아 넣어버리고 서원을 넣었어요 서원이라는 거는 의지죠 의지와 실천이죠 내가 의지를 먹고 의지를 세우거죠 의지를 세우고 밖으로 성의 차원이죠 의지를 세우고 밖으로 구현하고 서원이 사명이죠 그렇죠 서원 그렇게 하리라 난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그거 하려고 태어났다 민족 중과 뭐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났다 태어났다 보살의 서원 육바람일을 통해 나를 성불시키고 남을 모두 구제하게 딱 자리 이타의 서원 이게 발보리심 여러분 하루에 1일 1 1일 1원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번 원 버리심 세워야 돼요 이게 탐진치 나오듯이 이 원이 나와버리면 일지보살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이라도 세워봐야 돼요 가끔이라도 찰나 아는 것 중에 찰나 찰나 알다 보면 찰나 찰나 알다 보면 확실히 저기 일주보살만 돼도 일주보살만 돼도 지금 안주가 안 됐다는 거지 일주보살만 돼도 이거 알아요 내 본성이 육바람일로 생긴 건 알아요 근데 안주했다고 못한 게 기본값이 바뀐 건 아니에요 알긴 알아요 육바람일 말고는 없네 육바람일이 맞겠네 근데 기본 내 본성이 되진 않았어요 이해는 다 돼요 그래서 일주보살를 신해지라 그래요 믿고 이해할 정도는 됐다 진리를 믿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일지라고는 안해요 자 기존 그림하고 살짝 달라요 현존에서 진리의 직관이 나오고 그래서 현존에 안주하면 일주보살 진리를 아공복궁 구공까지 해가지고 통으로 진리를 꿰뚫어보면 일지보살 그 꿰뚫어본 진리가 기본값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세속의 세계에서 육군으로 계속 그 서원이 올라오면 탐진치 욕심나는 거 보고 탐심나듯이 열받는 거 보고 분노 올라오듯이 육바람일을 해야 될 거 보고 육바람일이 터져 나오면 여러분 원보리심 발보리심 얻으신 겁니다 일지보살 그걸 원만하게 실천까지 해서 실천까지 딱 들어앉으면 물론 2지 3지도 계속 실천에 들어앉아서 가겠죠 근데 아주 실천에 안주했다 그러면 이제 7지 8지 보살이라는 거에요 공부 단계가 한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야죠 그래서 이 뒤에 참나의 현존 보리심의 현존과 직관의 영역 공적영지의 영역은 승리의 보리심 절대적 보리심이고 참나고요 이쪽 보리심 육바람일의 마음 현상계에서 터져 나오는 육군을 통해 구현되는 현상계에서 터져 나오는 보리심은 세속 보리심이라고 해서 서원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필기시험 보면 딱 그래야 돼요 보리심에는 승의 보리심과 승의의 보리심과 세속의 보리심이 있다 이건 세속 보리심이에요 현상계라는 의미로 세속 보리심이에요 세속 이쪽은 승의 승의라는 것은 뛰어난 의미라는 뜻으로 그냥 형이상학적인 거라는 거야 시공을 초월한 진리의 차원 세속의 차원 두 개가 있고 세속 보리심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뭐뭐가 있습니까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보리심 알겠어요 양심 우리 양심의 본체는 깊은 명상에서 선명한 의식으로 알아차리는 게 절대적 보리심 절대적 양심 승의의 양심이고요 내 마음에서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으로 확 올라올 때가 사단이에요 유교 성자들 말씀으로 한번 보겠어요 양심의 본체 양심의 본체 허령지각이 알아차려지고요 허령지각에 안주하고요 명상을 하다보면 그 지각을 통해서 뭘 알아채요 인위해지 인위해지 내 본성이 인위해지다는 거 알아차려야 일지고요 일지군자고 유교식으로 해볼게요 늘 사단이 터져나옵니다 일지군자는 측은 사양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하고 남들 보면 사양의 마음 일어나고 시비의 마음 옳고걸음 따지고 정의의 마음 솟구치고 이게 발보리심이에요 사단이 터져나오는 거 유교는 맹자가 그랬잖아요 공부 다른 거 없다고 터져나오는 사단을 막지만 마라 계속 터져나오면 성인도 된다 성인의 경지가 칠지팔지 됐죠 유교식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요상님 홍인간 이념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오는지요 유교를 비교하신 것처럼 홍인간 이념이요 여기 현존 뭐겠어요 한울림 마음이죠 천부경에 뭐라오나요 본심이요 본심 우리의 본심 본심의 현존에 접속하면 하느님 마음에 접속하면 하느님의 지혜를 얻겠죠 하느님의 지혜를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 그 지혜를 얻으면 성통이죠 본성에 통한다 인간의 본성에 통하면 그 본성이 결국 똑같아요 이니에지신이 이니에지신의 본성이 계속 터져나오겠죠 그게 사단이죠 우리 학당 우리 뭐죠 홍인간 이념으로 하면 신바람 같은 신바람이 계속 터져 나오겠죠 그게 밖으로 저파군생 이화세계의 그 실천으로 나오겠죠 근데 왜 유교랑 딱 갈라보게 그러냐면요 유교가 그 이념들을요 고조선에서 가져간 거예요 이니에지를 공자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이니에지가 그럼 어디서 왔겠어요 그런 다 오행사상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본성에 통하고 신바람이 나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니에지고요 그건 그게 홍인간 이념이랑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원래 여기서 갔다고 봅니다 오행이 동의족한테서 나갔는데 이니에지는 오행사상인데요 직관과 분석의 활용 직관과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그 그 참나의 현전 참나의 현전에 접속하면 직관은 반드시 옵니다 이건 하나예요 음 그럼 여기서 뭘 끌어내냐 분석을 끌어내야죠 분석한 걸 가지고 다시 직관 자 이건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참나에 접속하고 자명 아공법군 구공에 대한 어떤 자명한 느낌이 있겠죠 이때는 이때는 느낌이고 이때는 자명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 느낌 개념 이건 체험의 영역이에요 요거는 개념과 분석의 영역이고 그래서 분석해 보고 그걸 다시 또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다시 느껴보고 또 다시 말로 분석해 보고 언어로 언어로 분석해 보고 이 짓을 계속 하는게 자 요쪽은 지혜잖아요 요쪽은 선정이죠 이게 정의 쌍수 아까 지관 쌍수라고 하면 지관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건 선정적이고 요쪽은 선정 안에서 지혜의 요소 관의 요소를 끌어내서 언어로까지 분석해 보는 거 관을 더 심화 시키는 거죠 지혜를 심화 선정과 지혜 정의 쌍수 그럼 선정과 지혜가 만나는 이 지점 고요한 중에 정의 느낌으로 알고 있는 이 지점이 포인트입니다 몰겐 하는 중에 진리를 느낌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말로 아직 안 하더라도 그걸 말로 하면 말로 하면 개념으로 말로 표현하면 분석이 되는 거죠 개율은 빼고 지금 정의만 강조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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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미션